자 계속해서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도 프로로그이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 전통의 그 퀘스트 시작이 있었는데 그 퀘스트가 있는데 어디보다 안녕 당신이 의뢰를 한 베이커리의 캐니인가? 그런 것보다 의뢰에 관해 얘기했으면 하는데 가토 드던 마르시아에서 작년 만에 오픈한 베이커리 점주가 불량배 출신이나 가격이 꺼려진다는 말도 있지만 맛이 뛰어나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 뭐 아직 맛을 본 건 아니지만 그래 개점한 게 가토 드던과 같은 시기였지 마찬가지로 아직 이용한 적은 없지만 조만간 살아올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좀 왼쪽 위에 있는 거 저거 스콜 아닌가요? 스콜은 영국식인데 나도 처음 듣는데 어떤 소문이지? 어 이거는 저거는 진짜 양심불량인데 뭐 사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맥군 음 사장 알겠어 인기 가게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여러 비용을 아끼기 시작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 게다가 이건 가토 드던의 주먹하던 입장으로써 신경 쓰지 않는 건 네 일에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이제 뜻뿐 아니라 상자 말씀은 나름대로 잘 알고 있거든 어디 그럼 일단 말이셔를 잘 아는 관계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볼까 여기 그거 보니 여기 대표가 야채 가게 로메인화라고 했었지 에? 로메인도 야채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하 목마렛던 아저씨와도 거래하고 있어서 제법 친숙한 편이거든 미안 대표님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미안 대표님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어? 꽤 자신 있게 달아나는군 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다네 던이라는 녀석 제법 괜찮은 녀석인가봐 더욱더 같은 시기에 오픈한 베이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 수 있어? 이거 왜? 이거 근데 잘못하면 이거 나름 상도적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요즘에 그 얼마 전인가의 그 탕후루 사건 때문에 또 뭔가 좀 말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군 가게를 할 때 가게 일을 가게 낼 때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주변 곳 주변 산골 같은 건 이런 것도 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러겠지? 불량배 출신이었다니까 그건 너무한걸? 사람은 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난 그런 싸우지 못하는 게 너rage 너가 여운게 설마 너의 수준 너희 너희 너희들 너희 S 그의 뭐가 알고 있는 건 없나? 이봐 잠시만 잘되나? 아래시아 잘 알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중립 불량시절에 워란을 핫한 녀석들의 괴롭힘일 수도 있지 아니면 단순히 가게에 인기에 질투한 녀석의 짓이거나 그래 하기로 한 이상은 확실하게 밝혀낼 거야 주변 평판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한테 직접 가야 되겠네요 아직 그만큼 소문이 퍼지지 않는 거겠지 만약 점주가 진짜로 그랬다고 해도 지금이라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도저히 납득하지는 못한 거 같았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칸은은 하나 살 수 있을까? 그 조사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요? 우린 기세계 해결사다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까 그 칸으로 있는 당신을 만든 건 맞군 아하 음 우린 기세계 해결사야 애초에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그래 그래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군 갓도 던에서 상한식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 대표는 헛소문이라고 말했지만 디클레임 자체는 실제로 있었지 그러니까 던이 일부러 던이 일부러 조악한 싸구려 식재료를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리인인 캐니가 원하는 건 우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상한식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다였지 뭐 솔직히 말하자면 던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즉 이번 소문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러니까 의뢰인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상권을 두고 있고 경쟁상 되니까요 용감이야 그리고 클레임을 넣은 손님도 사주를 받은 거겠지 그걸 제삼자인 우리가 보도록 해서 소문이 사실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 문제의 칸을 해도 아마 캐니가 준비한 거겠지 그렇다기보다 잔재료를 부렸다고 하는 게 옳겠지 그래 캐니도 마찬가지로 풀어 제빵사니까 소스쯤이야 비슷하게 만들어서 뿌릴 수도 있겠네 와아 음 생각이 있어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던이 제일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던 것은 상황적으로 증명된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언젠가 밝혀졌을 테지만 말이야 당신 덕분에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되어 다행이야 그래 잘 부탁해 켄니를 미행해봅시다 켄닉이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키게 됩니다 일단 켄닉이 너무 떨어지면 놓치게 됩니다 들키거나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미행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그거는 조치 아이스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치 아이스에서 이거 너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저치하이스하고 그 다음에 로스트 저치먼트에서도 이런 거과 비슷한 게 있었었죠 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런, 이것도 비행하는 것도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 남자와 당신이 연관되어 있던 건, 더불어 조금 전에 혼자만이 결정적이지. 당연히 뻥이지. 화과라는 건 알겠지만 상대하지 마. 어쨌든 이녀석은 선을 넘어서 받아야 할 죄값을 받게 할 거야. 아, 정말. 이건 글쎄 이거 둘 다 나름 둘 다, 이거는 다 나왔네요. 이거 진짜. 이것도 둘 다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좀 조용히 처리하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하죠. 경찰에 넘겨봤자 인정받은 죄목은 한정되어 있어. 만족할 만큼의 제재를 바란다면 조용히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경찰에 넘기면 정권에 붙을 때니까. 그 후 로메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던은 케니와 합의를 마치고, 가토트 던에 대한 소문은 헛소문이라는 것이 마르샤의 각 점포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당신들에게는 정말 신선을 줬군. 참고로 의료비는 케니 녀석에게서 확실히 뜯어낼 거지.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더 문제가 되겠다. 오 초대의 승리가 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은계반에 처치한 카드의 인계 정책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은 못 했거든. 형식 최고로 근. 또 뭔가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때로는 좀 의뢰인을 의심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해요 저 지하일사가 로스트 저치먼트에서도 나왔었던 미행인 거니까 진짜 흥미는 나름 흥미롭긴 한데 문제는 저게 생각보다 기믹이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개적에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밤때 꽁쳐라 샤드 서치 이거 약간 마블 스파이더맨 썼던 것과 같은 거 아냐 여기록은 여러 인물이 출입한 흔적이 있어 자물쇼도 열려있는 모양인데 뭐 지금은 이딴 넘어갔지 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가자 아 이제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하하하 아츠플러븐인 아츠플러븐인 아 뭐 화장실만 지금 쪼 죄송하지만 화장실만 지금 조금 갔다와서 네 바로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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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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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랜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활러코어 보이스 중에... 어... 이런 녀석이... 그래서... 여기선... 여기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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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대한 수백 마술 같은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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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기는 딱 이딧도 모르지... 흐흫...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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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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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연계 authorized는... 바로 그... 바로 저게... 에스크래프트 사회이기도 약간... 약간... 컷인 같은 의미가 생겼고...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서트애리도 생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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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악동들. 악동이라고 하기도 좋긴 하죠. 응 맞아. 아이고 드러그 부스트. 감자가 만들 수 밖에 없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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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대가 안좋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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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ment workerWhat do you 해야 DO? 아이고. 역시 마지막 기네시스는 저 사람을 갖고 있나보네요. 아니요. 에레인, 반산의 일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리와는 여기가. 일단은 이곳이 좋겠군. 좋은報告을 즐기고 있네요. 아, 이따! 어이, 아뉘! 아! 아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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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무소로 돌아갔는데 아르바이트 생들이 없을 때 부품을 제일 점검하고 있는 첨이야 특히 얼마 전 자차체를 확장에 맞춰서 스페인즈볼의 최적과를 동기도 모르는 수속에 깨 사인범을 추적할 만한 유일한 단서 역시 굳이 꼽자면 그녀석이 그랜더를 이루는 부분이겠지 돌옥 때 발생하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샤드의 방류 원래 그렇게 많은 샤드가 전개되면 주변에 돌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나 봐 돌옥파가 흐트러지거나 돌옥기 자체가 고장나는 식으로 내가 들을 때는 어느 서포트 덕분인지 그 정도 영향은 없었던 모양인데 영상에 보니 그녀석이 다루는 샤드의 양은 내 경우보다 몇 배 아니면 그 이상인 것 같아 목적은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어찌됐든 시내에서 일어난 추속했기에 도력 문제를 쫓다보면 지금까지 판정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해서 출몰 지점의 경향 정도는 구분이 될지 몰라 그렇군 귀찮기 짝이 없지만 역시 우리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어 그녀석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추궁할 필요도 있을 테고 뭐 새삼솔지만 너도 당사자니까 단 아니에스가 허락한다면 말이지 어디 한번 볼까? 부모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 단서는 마장길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어 게다가 노골적으로 남겨진 힌트 유인당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군 근거라고 하기에는 아직 빈약하지만 다른 단서도 없으니까 문제는 공화국군 주존지라는 거다 어떻게 조사했지 인데 킨케이트인가? 역시 가이또 중돈지로는 CID方面에 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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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님을 시아이디와 길트도 나름 견제하는 사인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렘이 참 비번이었죠 흠... 아... 지금 일렘이 참 비번이었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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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놨며 죄송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은 적이 없다는 거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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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지금 시작하나 잠시만요 오신다 아 역시 얘가 있었네요. 마지막 8번째 게네시스 난 이거? emi… 강아… 진짜? 루트는 안전하거든! 루트는 도착해! 아 아츠 플러그인 미쳤다 ique 음 아 예 역시 대리조이가 확실히 편하긴 편하네요 좀 너무 양심 없는 짓 같긴 하지만 아 네 아 아, 도망가! 내가 이 기간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난 이 기간은 거의 다 한 번씩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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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건 그냥 빨리 빨리 지나갈게요 아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군요 이방의czyn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떻게 기억이 조금 남긴 남나 보네요? 약간 달라졌었죠? 원래는 이때 바로 킹케이드가 나타나가지고 사전에 미리 협력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시간여행이라든가 이런거는 진짜 하나 더 쉽게 말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짜면은 스토리 구성인데 이거 제대로 안짜면은 스토리가 엄청나게 산으로 가기 쉽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근데 결국 이 게임도 거의 그렇게 되고 말아졌죠? 그 예시가 바로 거의 지금 20년 전쯤에 나왔었던 소닉 더 해적을 2006? 소닉 넥스트젠인가? 바로 그게 여실히 드러났었죠? 뭐 그 게임이 뭐 그 게임은 스토리 스토리만이 문제가 비단 스토리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저.. 저.. 저... 저.. 저.. 어? 엇... 아니에스 대감기 전에는 조금 더 늦게 도착했었는데 이번에는 르네킹에게 후쿠야마 준 통칭의 관약 를루시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전장에서 거의 끝부분에서 바로 밝혀졌었죠 아니에스가 현 칼바드 공화국 대통령 로이 그레마트의 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 지금 쓰는 이름은 아니에스 클로델의 서클로델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갖고 보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스는 잘 못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스..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아님에스는 그렇게 말하니.. 이랬던 아니에스가 결국 아 제가 제가 거기에서 결국은 네 약간 스포를 조금 당해버렸어요 네 조금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 거니까요 벌써 났어? 벌써 시작 그럴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거는 거고 저거는 거고 저거는 거고 아는 거고 나... 왜 이거? 으... 움직여요 그라... 시켜라 으아악 アタリだったかまあそれに込み過ごすわけにはいかない念のためカードキーを用意してあるあの通用口から行けるはず用意のいい子 ああああああああ 눈에 쪽도 이거 해줘야 되는 해야 될군요. 맞다 얘가 봉기봉마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의 집약 전문에 표출해 요리는 뭐하고 있는 게 알았는데 빅այ 가득쩍 이렇게 떠올랐 Champion 시작합니다 앗스트로이버을 변경했습니다 멘티넌스 모드에 변경했습니다 샤드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니였어도 크랩트들이 은근히 저 cpm 많이 잡아먹으니까 샤드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샤드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샤드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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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실드가 환지였었죠? 환지 환속성은 이 두량들은 바로 커버실드 추가되는구나 그러면은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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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자해가 뭐 이거 안 돼? 음 아크패더는 또 환풍이 있어야 되죠 환풍 가면은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환풍하고 풍 샤드 스킬가 고속성용 슬로트에 액세스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기프트 스킬 아 환풍하다 아 환풍 눈 안 onion 샤드 스킬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샤드 스킬가更新하시라 샤드 미용 샤드 갈 데 라잇 그럼요 нев pomp Blind 시수 시풍 하나가 딱 보자났네요 이상은 지금 어떻게 안될거같고 샤드나 샤드스킹이 등록되었습니다. 샤드스킹이 등록되었습니다. 아츠영장전 회피의 100% 오! 잠깐만 샤드스킹이 등록되었습니다. 해모아이참 사정권이 10 플러스 11줄 수동 착오는 10 플러스 11.000 플러스 12의 너리 새로운 샤드스킹이 등록되었습니다. 샤드스킹이 등록되었습니다. 시속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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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드스킹이었습니다. 바람의 강성 말고 다른 것도 좀 하고싶은데 뭐라는게 좋겠구나 커버시키면 지속성에 좀 뭔가 많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판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정말 안 음... 시풍 예술이나 시하고 시풍 예술이다 아멘 아따나 샤드스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아저씨 뭐니? 아 빨리 와준 덕분에 공화국분들이 겸여하는 것은 막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事件の犯人は… まさか…本当に軍の駐屯地に乗り込んでくると… 新兵器導入のゴタゴタの隙を突いたようだが… でも…何とか間に合ったみたいです 遊撃士規約に基づき現行犯逮捕する!おとなしくしなさい! いや…敵… フッ…不気味な野郎だ… こんな騒ぎを起こした以上… 軍も黙っちゃいねぇ… すぐにここは包囲されるはずだ… その前に聞かせろ! てめぇは一体何者だ? どうしてその力を持っている? スプリー…カイ…バン…アーク…ライト… そして… 拜たプレゼンミラです… う…すぐに早いだけ… うん…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런 전개 진짜 덤불고 마장계 그랜드의 졸가 아름다운 그렌델 반산과 완전히 달라 대화같이 매어 오랜만이네요 매어 성우가 더 유명하고 똑같죠 아름다운 그렌델 아름다운 그렌델 아름다운 그렌델 그렌델 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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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者なの? え? そいつは? 違うって、何のこと?何者?私は私でしょ? あなた、なんだか不愉快。一緒に消えてちょうだい。 どんさん! ああ。 メア! 悪夢を取るんだ。 待ておうぜ。とっととやる。 分かった。久々に行くわよ。 シャード解放!テイクがグレテル! ぷっくんが。 神代ももとともにぼう? あなたが滅ぼむわじゃんけんけんで、 え? これが… バンの… あなたがゆっくり逃げるぞ! 最大限の警戒を! あなたがすると、何も特別な警戒を! 何もともと。 あなたが、繋いません! あなたが… 제 뒷면을 제거해! 감염라이드로 이런 전개가 있었던가요? 감염라이드로는 잘 안봐가지고 뭐 이런 말하면 간첩소리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몬스터의 장소! 아! 이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안으로부터는 어! 너무 심하나? 스파이터 처음부터 스파이터 클! 방탄소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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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은 あなたたちは一体… まだよ! 傷ひとつついてないとはな 高密度のシャード装甲かこのままだとまずそうだけど… なんとか脱出ルートくらいは確保できるかな あんたに借りを返す絶好の機会だろ お前ら… いや、十分だ。おかげで時間は稼げた。 ガプンメキッソルもんで おー、カイラー お前らの行動は終了です。 お前らに登校しましょう! あーキュリーズ。大統領のアーキュリーズに正直にアーキュリーズに… あーキュリーズの大統領のアーキュリーズに… あーキュリーズに… エリットオブエリットだったか? ガプンメキッコン… え…アーキュリーズに… ガプンメキッコン… ガプンメキッコン… 이따... 흠... 나니요... 요ってたかって美しくないわね まあいいわ これで準備は整った また会いましょう 次の悪夢で スーちゃん... 面倒なことが起きてるのは確からしい だが... これで少しは借りが返せたか? そうだな 正直返しすぎなくらいだな でかくなったもんだぜ 二人とも うん だったらおつりはしっかり返してもらおうかな 頼みたいことがあるんだ あんたに 二人としてもらえる ごめんなに 二人としてもらえる ごめんなに 二人としてもらえる 3과 9 라고 하는 그 인게임 소설의 주인공인 애들이기도 해요 그 남자 쪽 애가 스윈이고 여자 쪽 애가 나디아 엉? 연인데 ECS statuen coma 이 점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흠흠... 마아... 아시리지 마요 아직도 끄는 것은 경기와 동기입니다 최종의 과학환경을 보기에는 수백... 스파이스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에게 여기가 본반이다 오지산의 반대는 또 무슨 어? 장난에 치려고 하하하! 재밌어! 뭐... 그쪽은 그쪽으로 좋아해달라고 자아 그 카르나바르도 판데모니움 카스토라 최고의 劇場같은 맥아게다 세이제이 재밌어 해줘요 으라가이케 정말 이 정도면은 그 어? 잭 더 그 영국에 그 유명했던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스승이라 불리는 개코모리아인가 그 개코모리아도 정말 울고갈 때 정말 울고갈 정도로 어? 정말 도파민 중독에 랑크아프가 도파민 중독에 아주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천대믹 천재 오브 천재네요